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! 똑같은데 이거 종룡 하나 없어? 아니요, 그거 많이 해가지고 저녁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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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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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뭐.. 갯수 제한 없죠? 네네 와우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와우 대박이다 대박이다 손흥민은 상민이 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. 이 사진이 손흥민이랑 비슷하게 해. 진짜 많이 달랐는데. 우영호 보고 탭샷을 영웅이한테 보냈다니까요. 어, 손흥민이다. 진짜 똑같지 않아요? 후지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나무 늘고 그거. 호두 말고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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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은 사람 하는 거야? 네. 아, 이거 대우구나. 이야. 너무 닮았다. 혹시 미국에서 외부 제일 닮았던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까요? 예전에 사진 찍을 때. 이상윤이 나를 닮았지. 내가 닮은 게 아니고. 이상윤이 나를 닮았어. 좀 더 누워는데요. 여기 냐고 대단히 뭐 clarify,bal dumbness. 이제 이 prince에서 소식 소식 차라붙지 large-time. 어? 왜 옛날에 공지한테 맛들잖아. 그랬어? 응. 옛날에 제가 자기 모두 가서 요리해 놓은 게 있다. 핵쓰? 아, 그래? 왜 얼굴이 다 말아줘 왜 얼굴을 다 말아줘 에취미 본인이 거 없으시지 않나? 어떤 날이? 전 별로 안 달갔어 이거 뭔데? 이게 누구예요? 김대우 사진인데 스티커 안 달갔어 ㅎㅎㅎㅎ 아..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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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잇따나! 아잇따나! 역시 제이성도 윤석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요? 아잇따나! 계속, 계속! 계속! 저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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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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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? 저 박빙이다 이거 최인 선수 최인 선수 유명함도 닮았다 형 없네요 보기에 너무 유명하네요 맞아요 재미없어요 이제 그만했을까? 호두마로 뭐야? 형 똑같은데요? 호두마마 형 죽어요 정용화는 없어? 재미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호두마마 형 호두마마 형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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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봤는데 이거 뭐야? 겁먹을 수 있어 몰라요? 보기 정용화 iş 이것도 그 경우가 다른 사람 ывают 보내부노 호두 호재 왜 성중기 아니에요? 호재 성중기인데? 그러니까 성중기인데? 오 좀 닮았네 누구세요? 김대우 사줬는데 김대우 사줬는데 누구야? 잠시만요 이거 누군데? 대우? 네 상준형과요 오 잘 맞네 호재 호재 호재는 다른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? 호재는 다른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? 아 왜요? 뭐야? 대우? 대우 닮았네 대우 닮았네 오 오 아 또 한거 보셨어요? 네 방금 또 보셨어요 야 거의 안토적인데 이거는 그냥 닮았습니까? 어 닮았어 약간 밉상인 것도 닮았어 못 이겨 이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하나씩 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누구에요? 정대우가 정대우 네? 정대우 욕먹어 욕먹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삼정법사 앞머리 까면 삼정법사 야 이거 다 욕먹을 것 같은데 와 쓰기 똑같다 쓰기 똑같다 여기 하나 더 해주죠 김지찬 사랑의 부주자 표지수 야 이거 똑같다 야 이거 김지찬 표지수 형이 어떻습니까? 야 이거 앞치리도 이걸 붙일 수도 없지 어 뭐 붙이는 거예요? 예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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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 이제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